히어로 레이스 구피풀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으로 희귀의 난지성 질환을 가진 아동들을 돕기 위한 2021 은총이와 함께하는 히어로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히어로 레이스 홍보대사로 션을 비롯해 방송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주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레이스에는 많은 성도님들과 후원자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구피풀과 함께하는 국내 협력교관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플로깅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주고자 레이스에 참여했습니다. 히어로 레이스 기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과 후원자들이 걷고 뛰며 레이스에 함께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희귀 난지성 질환 아동을 도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랑 나눔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구피풀 이사장 이영훈 목사와 최경배 회장을 비롯한 구피풀 임직원들이 레이스에 참여했습니다. 히어로 레이스 화이팅! 인총이와 함께하는 히어로 레이스에 함께해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히어로 레이스의 참가비 전액은 희귀 난지성 질환 아동들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아동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사랑을 나눠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구피풀이 함께한 히어로 레이스는 3천여 명의 후원자와 성도님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함께 달려주신 여러분이 희귀 난지성 질환 아동들의 한걸음을 지켜주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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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을 비행니